신의 선물로 불린 강아지 살루키 분양 및 가격은? 오늘은 개울룡에 나왔던 신의 선물로 불린 강아지 살루키의 분양 및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기 살루키의 키는 58에서 71cm에 달하며 몸무게의 경우 18에서 27kg가량이 나갑니다. 성격 살루키는 차가워 보이는 외양의 특징이지만 이와 반대로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며 보호자 및 가족에게는 헌신적인 강아지입니다. 보호자에 대해 의존성이 강해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및 손님을 피하는 성향이 있어 사회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성향과 더불어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구에 올라가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 살루키는 유전적인 질병이 적은 강건한 품종입니다. 살루키와 같은 사이트 하운드는 체지방이 낮기 때문에 마취 및 기타 특정 약물에 민감합니다. 이외에 혈관 6종, 심근경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 이전 페르시아 그레이 하운드와 가질 하운드로 불렸던 살루키 품종은 강아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레이 하운드와 같은 체형과 귀, 오리, 다리에 달린 털은 약 4천년 정거슬로 올라가 이집트 무덤에 잘 나타나며, 더 과거로 올라가면 기원전 7천년 전 수메르 제국의 유물의 살루키와 매우 비슷한 유형의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가질과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메와 살루키를 이용했습니다. 또 강아지들은 사후 미라로 처리될 정도였으며, 강아지를 부정한 동물로 경멸했던 무슬림은 살루키를 신의 선물로 여겼으며, 귀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강아지로 언급되었습니다. 살루키는 중도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현재의 이란, 지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나톨리아 등의 아랍에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살루키는 1840년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영국 군인들에 의해 품종이 확립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27년에 AKC에 등록되어 품종을 인정받게 됩니다. 외형 길쭉한 외형과 더불어 긴 다리와 매끈한 근육질의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루키는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짧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귀와 다리와 허벅지, 때로는 어깨와 꼬리에 약간의 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털의 색상은 흰색, 크림색, 황금색, 회색, 원색, 황갈색 등의 여러 색상이 있습니다. 강아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털갈이 또한 아주 적은 품종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털의 엉킴을 제거하며, 일반적으로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리 살루키는 아파트와 같은 실내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고 울타리가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하며, 반경 120m의 공간과 울타리의 경우 최소 1.5에서 1.8m 높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경우 항상 목줄을 메고 있어야 하며, 강력한 추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줄이 풀리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살루키의 분양 및 가격은? 해외의 경우 살루키의 분양 가격은 최대 2,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하나로 220만원의 비용이 들며, 국내의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분양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체 분양받는 것이 어려우며, 대부분이 수입대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반구석 훈련사였습니다.